시즌을 마감했던 라채윤이었습니다 굉장히 아쉬웠죠 레이업 득점 고은채. 안하면 바로 스틸로. 뺏겨서 득점으로 득점이고요. 득점하지 못했던 광주여대 고은채가 한번 슬쩍 봤다가 이번엔 직접 올립니다 고은채 득점. 오늘 그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. 부산대학교 또다시 석공으로 빠르게 뿌려줍니다 박태현. 주셨습니다 자 바로 공격이죠. 이은서 선수 완전 골밑의 지배자입니다 고은채 박태현인데요 석점. 광주여대 첫 공격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합니다 최유지가 다시 들어와 있네요 걸렸어요 의도는 좋았는데요 순식간에 아웃넘버를 만드는 부산대학교 이은서 쪽으로. 자 다시 한번 탈취해야 되는 부산대학교 고은채가 속도를 붙이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. 미들레인지. 잘 멈췄거든요 네. 점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. 자 그 세 번째 백지엄 경기가 나올 수 있을지.